현실 귀교 부부가 인편하신 예쁜 여자 유리 씨를 소개합니다. 권유리 씨. 그 권유리를 애타게 만드는 멋진 남자 신동욱 씨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색다른 매력성 있는 한진 미역의 우리 이연희 씨까지 오늘 대장금이 돌아왔다 팀입니다. 가급적 최대한 밀착을 주십시오. 오늘 뭐 신동욱 씨가 더욱더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우리 문저비인들을 가운데 기사님들 먼저. 팔짝살짝 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운데 기사님들에게 멋진 포즈로.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기사님들에게 왼쪽 가셨다가.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우리 대장금이 보고있다 팀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베스트 커플 후보입니다.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 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셨던 걸로 드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팔지 않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커플 후보, 강력한 후보 예상하십니까? 본인들 수상. 만약에 베스트 커플 후보를 당설했다. 정말 그렇다면 어떤 공약을 한번 외워놓으시겠습니까? 우리 팀이 대장님들에게 인정을 받은 베스트 커플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신다면 마다하진 아니겠지만 저도 안. 공약은요? 저 또한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신다면 어떤 공약을? 뭘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습니까? 공약은 일단 받고 나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잘, 너무 진짜 공부분들이 많으신 걸로. 사실은 솔직히 못 외국일 수 있는데 마음속에 대장이 분명 있을 겁니다. 대장님이 보고 있다. 많은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여련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크를 저에게 전해주시고 일단 다랍된 모습으로 한 번 더 앉아보주세요. 또 색다랍보수 한 번 더 부탁드려볼까요? 이제 퇴장하기 직전입니다. 자, 조금 더 깨달은 모습. 네. 갑니다. 네, 한 번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멋진 모습도 한 번 더. 네, 왼쪽 가시고. 왼쪽 가시고. 왼쪽 가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축하시키겠습니다. 대장급이 돌아왔다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요즘. 다시. іг.